제 강의는 3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깊이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 가외교재를 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언어의 기술, 현 국어의 기술 등을 썼고 많은 수험생분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핏셀리트 기본서를 집필하여 이 책들 또한 확고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오랜 시간 수능과 핏셀리트를 넘나들며 베스트셀러로 써왔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 하나만큼은 컨텐츠와 실력 면에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강사분들이 건드리지 않거나 혹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오르비에 쓴 이 글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검색해보세요. 둘째, 제 강의는 효율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제 강의는 2배속이 필요 없어요. 제가 강의를 60분 동안 촬영하고 나면 전문 편집자와 제가 몇 시간씩 달라붙어서 20분 내외로 완성본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이는 촘촘한 선들이 전부 편집한 흔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주고 싶어서 영상 편집에 시간과 돈을 제법 투자하여 이렇게 모든 강의를 간결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니까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악명도 팠던 CD 드라이브 지문. 놀랍게도 16분 만에 지문 독해부터 문제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몇 초만 같이 볼까요? 나선 모양. 지문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글과 그림을 하나하나 대응시켜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지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해줍니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다른 강의는 답답해서 못 듣게 될 거예요. 셋째, 제 강의는 추월차선입니다. 제 강의로 공부한다면 비록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을지라도 빠르게 공부량을 채워서 먼저 공부한 학생들을 따라잡고 또 추월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 핵심 강좌들은 이미 완강되어 있거나 2020년 1월에 완강이 됩니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 업로드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이 자신의 여건에 맞춰 빠르게 공부량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강의 업로드를 기다리거나 어수선한 비대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제된 강의로 공부량이나 점수에서 모두를 역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강의 소개할게요. SOP는 표준행동 절차의 약어입니다. 시험장에서의 자세에 대한 40분짜리 강의인데 리트 고득점자분이 만든 파이널노트를 수능에 맞게 각오한 컨텐츠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시험장 태도가 많이 소개되므로 시험을 며칠 앞두고 봐도 참 좋은 강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험 공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SOP를 듣고 이후 기출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풀 때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3이나 고1이라면 혹은 고2, 3, 4등급 이하 고3, 4, 5등급 이하라면 생기초 개념을 다루는 노베탈출 강의를 듣길 권합니다. 제가 쓴 베스트셀러 국어의 기술 0에 대한 저자 직강인데 원래가 독학용으로 매우 친절한 책이기 때문에 강의 없이 책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의를 만든 이유는 아직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몇 초만 같이 볼까요? 먼저 운율이란 운과 율이 합쳐진 말이에요. 운, 영어로 이제 라임이라고 하죠. 쇼미도 뭐니에서 들어봤죠? 하여튼 이때 운이라는 거는 뭔가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리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3회 덕 해내면 너도 이해의 왕 수능 시험장에서 하면 안 돼 당황 요. 네, 이런 스타일이 여러분이랑 맞다면 강의랑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책을 빠르게 정독해 나가도 됩니다. 강의랑 같이 보든 책을 혼자 보든 간에 기초가 부족한 상태라면 빠르게 이 과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개년 추월차선 1, 2 줄여서 전기추 1, 2는 엄청난 양의 기출문제를 제가 단시간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떠먹여주는 제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 즉 기출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혼자 끙끙거리며 분석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전기추 1, 2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기출분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깨달음들 그런 물고기들을 살까지 다 발라내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전기추 1은 수능 대비 독서 기본을 완성하는 강좌로 1994학년도 수능부터 2012학년도 수능까지 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예비평가 총 42회분을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필요조건, 충분조건 같은 논리기초 개념, 올바른 지문독해 태도, 환율이나 채권 등의 기초 배경 지식, 또 매력적인 오답 제작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논리기초 개념과 배경 지식을 익히면 지문독해가 수월해지고요. 올바른 지문독해 태도를 익히면 글을 읽으면서 선제화될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매력적인 오답 제작 방식을 알아두면 출제자가 만들어놓은 함정을 보고 피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기추 1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니, 1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기초 문제를 풀 필요가 있나요? 유형이 달라져서 안 풀어도 된다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안 풀어도 된다. 이거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원래 기출분석이라는 건요,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검증된 옛날 기출문제들이에요.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추위를 1시간만 공부해봐도 제 말에 100%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재나 강의로 공부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이 전기추위만큼은 꼭 듣길 권합니다. 일반적인 교재나 강의에서는 분량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이 시기의 기출문제를 거의 안 다뤄요. 그 공백을 제가 전기추위를 통해서 아주 단시간에 채워드리겠습니다. 22시간이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전기추위에서는 2013학년도 수능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수능시험지 그리고 2020년에 나온 예시문항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총 독서 52세트를 실전처럼 풀고 고효율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독해 태도, 출체 패턴을 완전히 채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문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읽어요 이런 무의미한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읽으며 무엇이 선지화될지를 감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추위에서는 제가 시중에 잘못 알려진 해설들을 전부 교정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강사, 저자분들을 봐왔는데 뭔가 대단해 보이는 엄청난 공부법을 들고 나오는 것 치고는 구체적인 기출문제 해설에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정확한 해설을 가장 중시하고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선택지 두 개를 놓고 고민할 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제나 강의가 있다면 제 전기추위와 꼭 해설을 비교해보세요. 이 기본 커리큘럼을 끝낸 다음에는 계속 복습하면서 EBS 문제집을 풀거나 사선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특강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추사 선택하면 되고요. 먼저 극한질문 법학은 책인데 언제부터인가 시험에 법학질문이 킬러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질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법학질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꼭 보길 바랍니다. 굳이 책을 안 사더라도 오르비 아톰 서점에 가면 맛보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핵심 내용을 제가 PDF로 다 모아놨으니까 이 파일만큼은 꼭 좀 보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법학질문 읽는 게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터져라는 생각하는 훈련을 머리가 터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명을 붙였습니다. 논리적 개념 틀을 통해 분석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고 이 과정에서 고난도 논리학질문 출제해상 주제를 정리합니다. 1, 2등급을 넘어 100점을 목표라는 수험생이라면 또한 장기적으로 피셋이나 리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머리가 터져라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초강력 추천합니다. 아님 망고는 알아둘만한 내용 출제될만한 내용을 정리하는 배경지식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좋고 아님 망고 그래서 강좌명이 아님 망고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거나 추천도서를 소개하거나 혹은 볼만한 유튜브 영상을 큐레이션 해줄 거예요. 끝으로 두뇌보안계획 100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이 책은 리트 수험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리학 교과서인데 영광스럽게도 2020년 12월부터 제가 오르비클래스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됐어요. 논리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업에 종사하든 논리적 판단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독서클럽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풀이식 강의가 아니다 보니 시험이 1년 이하로 남은 분들은 이 책이나 강의를 보기보다는 제 기본 커리큘럼을 반면에 시험이 1년 이상 남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혹은 리트를 대비하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 책과 강의를 적극 권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꼭 완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독서클럽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요. 개별 강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강좌별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무료 공개된 영상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재로 공부하든 어떤 강사분께 배우든 혹은 수능까지 며칠이 남았든 간에 독서가 약하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을 때 단연 제 강의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프리패스는 없나요?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월 구독 프리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주일 프리패스 24시간 프리패스도 있으니 제 강의를 들을지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24시간 프리패스 날작건보 쭉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1년에 추가되는 강좌는 없나요? 일단 2021년 6평, 9평 독서 기초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2022 국어의 기적이 추가될 거예요.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강좌가 추가될 수 있고요. 독서 외에 다른 강의는 없나요? 노베탈출 강의에서 운문과 산문에 대한 생기초 개념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따로 하는 게 없어요. 문학이나 화작, 언어와 매체 등은 이미 훌륭한 교재와 강의가 많으므로 또 유튜브에도 10분의 문학이나 성권쌤의 문학 채널처럼 고퀄 컨텐츠가 무료로도 제공되므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선의 컨텐츠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등급 이하인데 머리와 터져라 괜찮나요? 머리와 터져라는 가급적 고3, 1, 2등급 학생이 듣길 권합니다. 그런데 만약 3등급 이하임에도 머리와 터져라 강의를 듣고 싶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학생이 있다면 일단 1강과 제가 공개한 무료 강의들을 봐보세요. 야 이거 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시간을 내서 조금씩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단지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뿐이죠. 피셋 리트 수험생인데 들을만한 수능강이 없을까요? 피셋 언어 논리를 대비한다면 전기추 1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후에 제가 쓴 논리키즈 매뉴얼 강화액화 매뉴얼 보시고 피셋 10개년 이상의 기추문제를 쭉 공부해 나가세요. 만약 리트 수험생이라면 전기추 1뿐만 아니라 전기추 2까지 순서대로 들으시고 이후 논리키즈 매뉴얼 강화액화 매뉴얼 리트 파이널 노트까지 공부하세요. 그러고 나서 리트 전개년 기추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학교 1, 2학년이라서 시험까지 시간이 좀 있다면 두뇌보안계획 100 독서클럽에 가입해서 요 책을 완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만나죠. 요